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너랑 같이 이동을 했나? 그때 나는 뭐 매니저랑 같이 안 갈 때. 아 나랑 같이 차 탔구나 내 차에. 이제 너랑 나랑 전화번호가 그때 자연스럽게 공유가 됐지.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뭐 점심 먹을래 그래서 이제 너 나와서. 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좀 있었어 너한테? 아 그때는 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지. 제가 회식을 좀 자주 했었어요. 그래서 저도 그런 자리 좋아하니까. 자연스럽게 오빠 자리에 조금 많이 앉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.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하다가 오빠가 어느 순간 뭐 밥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요. 연락을 좀 자주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이제 이런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.